오늘 미용실에 갔다가 친구랑 같이 점심을 잠깐 먹을 예정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.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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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에이드랑 오렌지 유스 하나 하고요 에그 베넬리트 훈제 연어 하나 하고 무화과 콤포 토도 팬케이크 이렇게 하나 해요 머니에이크는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무화과 라면 무화과 라면 아! 그래 당했다고? 네네 전기랑이도 잘 안되었을 거 같아요 김기랑이도 잘 안되었을 거 같아요 저 아이에게 치면서 아이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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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는 출근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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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오징어 고춧가루 계란 후추 계란 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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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깨끗하게 Zhu 으 아 으 으 으 으 으 sprang 간장 크기 자기름 nell' Ändep 7 눈 2 슬랙스는 허리랑 기장을 둘 다 수선했는데 전보다 훨씬 잘 맞습니다 오늘은 위에 디오픈 프로덕트? 도오픈 프로덕트? 요 가디건 입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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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고춧가루 계란반 가루 계란반 계란말이 좋아하는 번감 모짜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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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